1. 리프트 리프트 왜 이렇게 세냐? 아, 나 패차자인에서 알바할 때 훅으로 타이어 치는 연습을 좀 했어 리프트만? 나 오른손이 더 세 왼손으로 다 상대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 재수없어 들어와! 그 직원들도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 서른 명을 밀어버렸어요 형은 돈이 중요해? 돈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? 돈 갚으세요. 우리 가게부터 물어내세요. 그들 먹다 알았지? 화이팅!